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사람이 오는 세상! 이 시대의 담당님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하실까요? 어떤 직업으로 세계를 유지하고 어느 일투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다들 시간하실까요? 이 시간은 담당님들이 소개해주시는 직업을 통해 이 세상을 원활하게 풍요롭게 잘 돌아가게 하는 직업의 세계를 배우고 알려주신 정보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직업도 모색하는 이 사람이 오는 세상입니다 개면적인 웃음 이렇게 짓고 있더라구요 그 영상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또 우원들의 반감되어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